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인 과세 방안,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찬반 논란이 계속 뜨거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합의들이 잘 안 되셨나 봐요. 정부, 국회, 종교 대표자들이 모였는데도 내년도로 넘어갔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정부와 국회, 종교 대표들 간에 어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에서도 종교인들의 과세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기독교 쪽 방송에서 조금 있어봤는데 벌써 이걸 저 나름대로도 토론해 보고 한 게 벌써 15년 전 이렇게 되거든요. 뭐 이게 되게 오래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1968년도에. 68년도에. 네, 한 40년 넘었죠. 40년 전. 결국은 이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거 공론화를 했죠. 그 이후에 수차례 근로소득세 과세에 대해서 종교인들의 급여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종교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입법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이번에 나온 안은 소득 중에 80%는 경비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20%에 대해서만 과세하죠. 이것은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럼 20%에 대해서 결국은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전체 소득으로 따지면 대략 한 4.4% 정도의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4.4%의 과세율에 따라서 세수 증대가 일어나냐 하면 실제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이 상당히 적어요. 한 15%나 될까요? 제가 언젠가 진행할 때 그걸 알았는데 전전 전 정권이죠. 그 정권 때 상당히 강하게 이걸 몰아붙였거든요.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되레 거둘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되레 정부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은 편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 증대의 효과를 위해서라면 세금은 걷지만 걷지 못한 한 85% 이상은 박봉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해야 되죠. 그리고 또 공제된 게 소득보다 많으면 세액 부과할 수도 없고 또 지원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세수 증대 효과가 오히려 미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 쪽에서도 어쨌건 세수가 되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보다는 실제적으로 조세정의의 구현이라는 명분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가령 모든 국민들이 근로에 따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종교인에 대해서만 세금을 안 내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조세정의의 구현이라는 선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결국 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 쪽에서 또 정치권 쪽에서 기독교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입법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여야 간의 당락이 만 표 이내 5, 6천 표에서 갈라지죠. 그런데 기독교에 반발이 있으면 결국은 표를 넣지 못하면 결국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하기가 여나 야나 서로 어렵고 어찌 보면 뜨거운 감자 같기도 한데 그런데 올해 꼭 이렇게 입법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이번에 입법이 되지 않으면 기제 지금 시행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결국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종교인에 대해서 그나마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이 입법화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시행령을 만들어 놨으니까 시행령으로 원천징수하겠다. 이제 그러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원천징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회 자체 내에서는 입법하기가 어려우니까 진짜 아까 말처럼 뜨거운 감자인 셈이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종교인 과세법 이렇게 돼버리면 대개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 목회자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거 아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종교인 과세는 모든 종교인에 대한 그렇다고 하면 캐덜릭 쪽의 신부나 불교 쪽의 승려들 같은 게 오늘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전부 대상이 됩니다. 조금 설명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결국은 이제 과세에 대해서 찬반 입장은 찬성 입장은 조세정의의 구현이라는 명분이 있고 또 반대 입장의 경우에는 반대 입장대로 근로소득세라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얻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과연 종교인에게 주어진 그 급여처럼 준 이게 급여인가?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이런 반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라기보다는 의견이 서로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캐덜릭이라든가 불교 쪽에서 입장은 좀 어떠신지요? 지금 캐덜릭은 실제적으로 하이아라키라데스테스에서 교황청에서부터 전부 지시를 받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덜릭은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일부 납부하는 데도 있고 기독교도 일부 납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법제화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일부 종교인들이 자진 납부하는 종교인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번 간담회도 개신교 쪽 반대로 무산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입장 아까 말씀하시던 거에 연결해서 기독교 안에서의 내용들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그게 이제 결국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종교인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행위들이 근로냐. 그렇다면 교회가 사업장이냐. 그리고 교회가 사업장이어서 사업장에서 일을 함으로 해서 결국 받는 급여 이게 그럼 근로냐. 그래서 종교인들은 근로가 아니고 성직자로서 결국은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 성직에 대한 성직자들의 지위를 근로자로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반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헌금으로 결국은 사례금을 주는 것인데 그 헌금은 이미 다 세금이 처리돼서 일반 국민들. 나온 돈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세금을 내니까 이중가세 아니냐 하는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어느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렇게 세금이 거쳐지려고 한다면 정부 쪽에서 교회 재정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좀 곱지 않은 시선? 약간 좀 불편함? 그것도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세무조사에 의해서 교회의 재정을 들여다보고 또 이제 부과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대형 교회들의 재정이 투명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도대체 활동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금은 활동비를 어떻게 쓰든지 들여다볼 수 없는데 그 점도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종교적 영역의 국가가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편함 또 그런 불편한 기색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입법에서는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세무조사는 하지 않게 하면서 지금 종교인과 결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교회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나라 안에 있으니까 교회도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겠고 그런데 종교와 정부라는 게 같이 귀속되고 서로 칼빈에 의하면 서로 돕는 상호보완적인 체제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건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종교인들 쪽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신성함이 세상에 좀 귀속되는 거 아닌가 지배권력이 교회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나름대로의 불편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한 입장에서 좀 이렇게 정보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점들이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그쪽의 명분과 종교 성직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또 교계 쪽의 명분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충돌하는 걸 조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모든 일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회법에 대해서 따르면서 특히 이 재정 문제, 급여 문제 이 부분만 사회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또 약점이 또 있고 또 정부 측 입장에서는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또 형평성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선명한 명분이 있지만 종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정의 구현의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서로가 타협과 협의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규합해서 서서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어도 근로소득세이긴 하지만 이건 근로에 대한 대가소득 거기에 대한 부과가 아니고 사실은 사례고 성직에 대한 그 지위는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서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로 결국은 종교인들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어떻게 제재는 할 수는 없지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서서히 형성되면 그러면 이제 종교인들 중에 한 십몇% 되는 종교인분들은 결국은 납부를 하실 테고 또 소득이 원체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차피 납부하지 못해 봉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는 시행령으로 시행해서 원천징수하겠다 하게 되면 결국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국가 전체의 공동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일치된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없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나 종교인이나 종교인은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또 정부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변호사님 개인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내년에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까지 가면 안 되겠다. 그건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종교인에 한해서만 면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점차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근로자, 성직자를 근로자로 보지 말고 성직자로 보면서 자진납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진납부의 비율은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실제적으로 조세,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한데 그 효과가 미미한 효과 때문에 오는 역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여러 분들, 종교나 국회나 정부의 중지를 모아야 하려 그럴 때라고 봅니다. 변호사님이 결론 내리는 걸 보면 왜 변호사님이 인기 변호사인지 그게 딱 나오네요. 분명하네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기다린다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다음 시간 또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우리 이재만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